세상 슬픔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슬픔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말로 참 평안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들의 아픔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참된 평안 전할 수 없네 오직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 예수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리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 그들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말로 참 평안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들의 아픔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참된 평안 전할 수 없네 오직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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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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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리 오직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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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원한 위로가 되리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리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 아 uncom사 alright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 그들의 영원 que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 trigWhosp Ish 40